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입니다 자 오늘 28강 이고 오늘부터 이제 동명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동명사는 뭡니까 말 그대로 동사에 ing 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에요 동명사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 어디에요 명사의 자리는 어디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한번 좀 복습을 간단하게 할게 명사의 자리는 주어나 그리고 목적어나 그리고 보어죠 예 주어는 이제 문장의 앞에 있는 거고 보어는 비동사 뒤에 있는 거구요 목적어는 두가지죠 두가지 뭐가요 목적어가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죠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치사 뒤에 주로 투부정사를 써야 될지 아니면 동명사를 써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몇가지 경우 한 몇가지 한 3 4개 정도만 제외하고서는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옵니다 투부정사가 오지 못하고 그거를 여러분 알아두시구요 자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본 예문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테이킹어 워크는 뭐예요 이게 뭡니까 주어로 쓰인 거죠 지금 그죠 걷는 거죠 걷는거 걷는거 걷는 것이 그렇죠 동명사가 주어일 땐 단수 취급입니다 이즈가 옵니다 이즈가 굿 엑서사이즈 에요 군 걷는 것이 좋은 에 운동입니다 그쵸 예 걷는 것이 좋은 연습이고 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걸으십니까 저는 보통 하루에 한 만걸음 정도 걷는데 에 그렇게 걸어야지 좀 이렇게 뭔가 좀 몸이 에 뻐근한게 좀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많이 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테이킹어 워크 이즈 굿 엑서사이즈 에 걷는 것이 좋은 운동이고 자 그 다음에 마이 합이죠 에 내 취미는 이즈 다음에 아 뒤에 이게 동명사 보호로 온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 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요 예 비동사 다음에 ing 오니까 마치 현재 진행형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면은 마이 합이 취미라는 것이 취미가 모으는 거죠 그쵸 취미가 무언가를 모으고 있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취미라는 것은 취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쵸 예 현재 진행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진행형을 쓰려면 주어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마이 합이가 뭐냐 바로 우표를 수집하는 거다 그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remember seeing him somewhere 나는 기억하죠 뭐를 기억해요 봤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글을 갖다가 어딘가에서 뭐 여러분 리멤버를 좀 어차피 우리가 뒤에 가서도 좀 배우겠지만 리멤버를 좀 정리 하면은 요 리멤버 다음에는 주로 뒤에 뭐가 오냐면 얘 뒤에는 주로 ing 가 옵니다 ing 가 와서 과거의 일과 어떤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어 이 과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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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그쵸 과거의 일 이거 지나간 일들 그쵸 이런 것들을 기억하다 이 뜻이에요 기억하다 저 과거의 일을 기억하다 이 뜻입니다 그 리멤버 다음에 투부 정사를 쓸 수 있다고도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죠 리멤버 다음에 투부 정사를 쓰는데 이때 의미는 어 보통 학원 선생님들이 미래 일을 기억한다 이렇게 좀 어 그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미래 일을 기억한다는 게 그게 좀 한국어 그게 좀 문장의 의미상 맞나요 예 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리멤버 다음에 투부 정사는 미래 일을 기억하다 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지 말고요 어떤 일을 어떤 일 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잊지 않다의 뜻이에요 또는 잊지 않고 있다의 뜻입니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문 하나만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 나에게 전화해 줄 거 잊지마 너가 도착하면 그쵸 뭐 어떻게 쓰여 잊지 마 니까 리멤버 투 콜 미전 전화할 것을 잊지마 그쵸 뭐 할 때 너 도착했을 때 웬 유 어 뭐 라이 그쵸 예 요렇게 이제 쓰면 되겠네요 또 라이브 드라고 쓸까요 너가 도착했을 때 나에게 전화할 걸 잊지마 라고 이렇게 해석해야지 전화할 것을 미래에 전화할 것을 기억해 요러면은 좀 무지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쵸 예 그래서 잊지 않다 이렇게 이제 투부 정사가 올 때는 잊지 않다 라고 어 아셔야 되고 이와 동일하게 리멤버 했으니까 하나 더 정리하면 우리 폴게도 정리하면은요 폴게도 뒤에 뭐가 옵니까 ING 가 오는데 이때는 뜻이 뭐예요 ING 가 올 때는 과거의 일과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잊다 에요 있다 과거의 일이나 전에 알고 있었던 걸 잊어 버리다 이런 뜻이 있구요 그리고 투부 정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얘도 폴게 다음에 투부 정사가 올 때도 미래에 할 것을 잊어 버리다 요렇게 이제 해석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 물론 이제 미래에 할 일을 잊어 버리다의 그런 뜻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뭔가를 어 이 미래에 그런 뭐 사야 할 것도 있을 거고 가져올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할 것을 까먹다 에 가 더 나을 것 같아 까먹다 까먹다 나 잊어버린다 뭐 그게 그거 같지만은 아무튼 까먹다가 좀 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문 하나 드리면은 take care 그죠 조심하란 얘기죠 예 그리고 don't forget 예 조심 그 take care 다음에 end 를 좀 써주고 take care 어 조심하고 don't forget 잊지마라 그죠 까먹지마 뭐 하는 거를 에 나한테 편지 쓰는 거 라이 그쵸 뭐 투미 정도로 쓰면 되겠네요 나에게 편지 쓰는 거 까먹지 마 요렇게 요런 말이지 그쵸 예 물론 잊어버리다 도 써도 되는데 잊어버리지 마 해도 되는데 까먹지 마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리메이버 볼게 뒤에서 배울 건데 한번 좀 정리를 해 봤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그는 went out 나갔죠 뭐가 없이 without saying anything 어떤 것도 말하는 것이 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자 기본 예문은 다 살펴봤구요 이제 패턴 문장을 살펴볼게요 doing nothing 이죠 예 동명사 주어입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동명사 좋아하는 단수 취급 is doing you 일이라는 게 이제 명사로 쓰이게 되면요 이게 일이 형용사 이런 걸로는 아픈 이잖아요 아픈 근데 얘가 명사로 쓰게 되면 악 이에요 악 그쵸 악을 행하는 것이 되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he gets his living 이에요 요거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get 다음에 once living 이에요 once living 그럼 이 뜻이 뭐예요 생활비를 벌다 이 뜻입니다 생활비를 벌다 그래서 그는 생활비를 벌었죠 뭐 함으로써 by teaching music 이죠 그래서 음악을 가르침으로써 그는 생활비를 벌은 거예요 i'm very fond of죠 be fond of 하면 뭐예요 뭐뭇을 좋아하다죠 나는 매우 좋아한대요 뭐를 traveling 여행하는 거 by sea 그쵸 그 이 배로 그쵸 배로 이렇게 여행하는 거 바다를 그걸 상당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은 reading aloud 에요 이게 소리내어 읽는 거죠 소리내어 읽는 것이 is a good habit 좋은 습관이래요 뭐하는 데 있어서 language study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습관입니다 자 i'm looking forward looking forward to to 에요 look forward to 하면 뭐예요 뭐뭇을 학수고대하죠 학수고대하다 그래서 한 단어로 anticipate 해요 예 요정도는 아시죠 단어 그래서 나는 학수고대하고 있대요 뭐를 seeing you 너를 만날 것을 그쵸 너를 볼 것을 자 이 책은 will help us 그쵸 도움을 줄 거래요 우리에게 도움을 준대요 a good deal이니까 많이죠 뭐하는 데 있어서 in studying english이죠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it이 뭘까요 이게 여러분 가주어입니다 우리는 가주어 하면은 it 다음에 블라블라 하고 뒤에 투부정사만 이렇게 가주어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부정사가 진주어 근데 여러분 동명사도 가주어 쓸 수 있습니다 it is a great advantage죠 아주 큰 장점이래요 뭐하는 것이 이 책을 갖는 것이 얘가 진주어입니다 얘가 진주어고 그쵸 진주어고 얘가 가주어예요 아시겠죠 자 얘는 또 뭘까요 얘는 얘는 가주어 위에는 가주어 얘는 가 목적어입니다 가 목적어 진목적어는 뭐예요 living here alone 여기에서 혼자 사는 것이 그쵸 rather dull 따분한이죠 따분한 그쵸 다소 따분하다고 너는 생각함에 틀림없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적어 감옥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이 동명사도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keeping a diary죠 일기 쓰는 것이죠 일기 쓰는 것이 is a very good way 좋은 방식이래요 매우 좋은 방식 어떤 것에 매우 좋은 방식이에요 learning to write 그쵸 글 쓰는 거 그쵸 장문하고 글 쓰는 것을 배우는데 아주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다이어리 쓰는 게 일기 쓰는 게 자 그래서 쓰래요 a few lines 몇 줄을 쓰래요 everyday 맨날 자 명령문 다음에 end는 그러면 이죠 그러면 you will be a good writer of English 영어를 아주 잘 쓰게 될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언제 at the end of a year 이건 뭐예요 연말이죠 연말 그쵸 연말에 그쵸 1년 한해의 마지막에 가면 그쵸 좋은 그런 글 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명령문 다음에 end는 그러면 이에요 자 그 다음에 selfishness 는 이기심이죠 이기심이 consist in 이에요 어디 어디에 있다죠 consist 다음에 여러분 오브가 올 때는 무슨 뜻이에요 뭐뭇으로? 뭐뭇으로? 구성되다죠 구성되다 그쵸 그리고 consist 다음에 with가 올 때는 뭐뭐와 일치하다 이 뜻이죠 consist 다음에 in이 오면 뭐랑 같아요 lie 인과 같아요 어디 어디에 있다 이기심이 어디에 있어요 the disregard 무시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그쵸 selfishness consist in and in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seeking to perfect one's own desires 추구하는 거예요 뭐를요 성취하기를 어떤 걸 성취해요 누군 자기 자신의 그쵸 자기 자신의 어떤 desire 갈망 열망 그쵸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려고 추구하는 데 있대요 뭐가 이기심이 as if 는 마치 뭐뭐 처럼이죠 마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쵸 neither a nor be 그 갈망과 권리 그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의 갈망만을 성취하려고 추구하는 데에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그쵸 자 f ul 다음에 fil l 이죠 이거 l 하나 더 써야 됩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 요정도 하시고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if anyone 만약에 누군가가 asks me 그쵸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쵸 뭐를 질문을 해요 그 길을 물어본다면 그쵸 somewhere 어딘가에서 나에게 어딘가에서 그 길을 누군가가 묻는다면 i always tell 나는 항상 말한대요 그에게 뭐라고 대디하라고 자 대디하의 내용을 보시면 나는 뭐다 이방인이에요 어디에 이 소도시에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in order to avoid confusing him 그의 글을 혼동시키다죠 글을 혼동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쵸 피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그쵸 이 소도시에 나는 이방인이에요 라고 그에게 언제나 말한대요 되셨습니까 예 avoid 다음에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투부정사 뭐다요 자 그 다음에 acquiring 얻는 거죠 뭐를 얻어요 능력이죠 어떤 능력 사용할 능력 언어를 자동적으로 그쵸 자 이거 즉 뭐에요 즉 설명해 주는 거죠 즉 뭐가 없이 stopping to think 에요 자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 없이 그쵸 어 언어를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얻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에요 주어 부분이죠 주부죠 동사가 이지에요 그쵸 다시 해석하면 자 능력을 얻는 건데 사용할 능력이죠 어떤 걸 사용해요 언어를 자동적으로 사용할 능력 즉 뭐가 없이 멈추는 것 없이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하려고 멈추는 멈추는 것 없이 언어를 자동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얻는 것은 과정이래요 어떤 과정 습관 형성의 과정입니다 자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또 동명사 주어죠 그쵸 자 근데 컴마 컴마 이거 묶어 줘 입니다 어떤 종류의 습관 이든 그쵸 어떤 종류의 습관 이든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requires 요구 하죠 뭐를요 예 practicing very much 이에요 아주 매우 많이 연습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예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입니다 자 사람들은 결심할 수 있어요 공부하기로 외국어를 어떤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그쵸 자 그들은 made so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즉각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즉각적인 목적이에요 만족시키는 그 요구를 어떤 요구 어떤 공적 시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 즉각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 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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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 오브게링 얻는 거죠 뭐를 얻어요 뭘 얻어요 뭘 얻어요 greater fun 더 큰 즐거움 과 enjoyment도 즐거움이죠 더 큰 재미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즉각적인 목적 그니까 제가 좀 표시를 해 드릴게요 여기 요게 이제 그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오브 이어 오브 세리 스파잉 그리고 오브게링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밑에도 들어 내려가서 볼게요 6번 마지막입니다 시빌 라이즈드 맨이 뭐예요 이 교양 있는 사람이죠 문명 문명화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외열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입니다 자 외열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일 때 뜻은 뭐예요 뭐뭐 하는 곳에서 또는 뭐뭐 하는 상황에서 또는 뭐뭐 하는 경우에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교양 있는 사람은요 그가 cannot admire 그가 뭐 할 수 없다 뭔가 이렇게 감탄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죠 감탄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그러한 상황에 이 교양 있는 사람은 윌 에임 목표를 목표할 것이 되요 그쵸 뭐를 목표로 합니까 레더 앳이죠 앳 그쵸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할 거래요 뭐보다 앳 리프로 베이딩 리프로 베이팅은 뭐예요 책망하다 질책하다죠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보다 이해하려는 것에 목표를 둘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막 이렇게 어 감탄할 수 없을 경우에 문명화된 사람은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둘 거란 얘기입니다 자 히윌 씩 그는 추구할 거래요 뭘 추구해요 발견하고 제거하는 거를 뭘 발견하고 제거해요 원인들 악의 원인들을요 뭐보다 미워하는 거 뭘 미워해요 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who are in each grip in each grip이 뭐예요 뭔가를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악의 원인들 그쵸 그 악의 원인들을 그것을 악 그 악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악의 원인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을 오히려 더 추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예 오늘 이제 28강 끝냈구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